안녕하세요. 영수플루트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가리볼디 오프스 넘버 131번에 4번을 배우는 날이고요. 지금 에튜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부분 안 불어보셨으면 1번, 2번, 3번 먼저 불어보시고 4번 불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가리볼디 에튜드는 번호가 낮을수록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앞쪽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뒷부분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따라가기가 쉬우실 거예요.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제일 처음에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박자표랑 몇 분의 몇 박자인지 그리고 조표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죠. 알레그레토라서 조금 빠르게 그리고 샵 하나, 파샵 있고요. 8분의 6박자니까 박자를 8분의 6박자는 나눌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. 8분음표를 기준 박으로 봐서 6개로 세던지 한마디에 아니면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세서 크게 두 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시, 둘, 셋, 도, 둘, 시, 시, 라, 쏠, 파, 쏠, 라 이렇게 6개씩 셀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하나, 둘, 시, 도, 시, 라, 쏠, 파, 쏠, 라, 쏠, 바, 미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안단테 쪽으로 느리게 넘어가면 8분음표를 기준 박으로 세고 지금처럼 알레그레토 빠른 박자로 넘어가면 점 4분음표를 보통 한박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크게 점 4분음표를 한박으로 보고 시, 도, 시, 시, 라, 쏠, 파, 쏠, 라, 쏠, 파, 미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메트로는 박자도 잘게 쪼개지지 않고 좀 큼직큼직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. 제가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. 메트로는 56입니다. 점 4분음표 기준으로 56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. 한번 제가 불어드릴게요. 처음부터. 오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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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조금 이따 매트로는 없이 불때는 좀 더 빨리 해서 연주하는 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처음에 이제 섹션을 나눠야겠죠. 보시면은 시 도 시 시 라 솔 파 솔 라 솔 파 미 파 미 파 솔 파 솔 라 시 도 시 레 도 시 라 솔 파 솔 파 미 까지가 일단 한 섹션이 나오고요. 도 도 시 라 솔 미 미 레 도 시 도 도 시 라 솔 미 미 레 미 레 도 시 라 시 솔 미 저는 여기서 숨을 쉬었어요. 왜냐면은 노래를 연주를 할 때 장음 뒤에 숨을 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솔을 하고 숨을 쉬면 팔 부는 표를 하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시 솔 미 미 레 도 시 라 시가 되게 급하게 들려요. 그래서 저는 미 를 하고 숨을 쉬었습니다. 악포대로 한다면 사실 시 레 도 시 라 시 솔 미 미 레 도 시 라 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 큰 패 쉬지 않아요. 요 위에 있는 끊어지는 것처럼 크게 숨을 쉬는 부분은 아니에요. 안 쉴 수 있다면 사실 과로에요. 안 쉬고 불면 더 좋은 부분이라서 어디서든지 티 안 나게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앞쪽에서 쉬었다. 알아주시면 되시고 도 도 시 라 솔 미 미 레 도 시 도 도 시 라 솔 미 미 레 이렇게 쉴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선생님들 마다 볼 때 아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미 를 하고 쉬었다. 앞에 미 4분음표 미 를 불고 쉬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세요. 여기까지 제가 한번 불어 드릴게요. 먼저 자 봅시다. 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지금은 제가 악보대로 숨을 쉬어 봤거든요. 확실히 앞쪽이 더 편해요. 미 한번 불고 숨 쉬는 게 훨씬 편합니다. 네 두 번째 섹션 볼게요. 시 라 술 파 파 술 라 술 파 미 미 파 술 파 술 라 라 시 또 반복 시 라 술 파 파 술 라 술 파 술 라 시 도 시 라 술 파 미 이렇게 나옵니다. 저는 이런 부분 볼 때 앞쪽은 좀 음가를 짧게 부르고 뒤에는 길게 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다든지 이게 좀 다르게 하려고 해요. 그 전에 저희 연주곡에서 제가 똑같은 패시지가 두 번 반복이 되면은 앞쪽은 포르트 뒤에는 피아노 혹은 앞쪽은 피아노 뒤쪽은 포르트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도 가능한데 전팔분음표가 있잖아요. 이런 거에서 음가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또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 토 시 라 술 파가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 있어요. 뚜껑이 씌워져 있는데 강세가 있어요. 그러면은 텅잉을 하지 않고 배로 토 시 라 술 파 미 를 치는 거거든요. 텅잉을 하지 않았어요. 근데 도 시 라 술 파 미 를 써가지고 하나씩 강세를 넣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경 써서 불어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좀 부분 연습을 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죠. 그리고 뒤에는 또 앞이랑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일단 불어볼게요.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. 앞쪽에서는 제가 음가를 다 채워서 불었고 밑에 음에서는 약간씩 라 솔 파 파 솔 라 이러면서 좀 끊어서 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를 줬습니다. 뒤에 이제 25마디부터는 다시 1마디에 나오는 멜로디가 반복이라서 한번 불어볼게요. 여기까지 같아요. 그 다음 그래서 위에가 a 였다면 얘는 25가 a-1이다 라고 볼 수 있죠. 똑같은 게 반복이고 그 다음에 32부터 시 시 시 도 시 솔 라 술 파 시 시 시 도 시 라 술 파 미 이 저음에서 나오고 똑같은 게 한 옥타브 올라가서 또 시 시 시 도 시 라 술 파 시 시 라 술 파 미 래 미 파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이제 피아노라고 두 개가 쓰여져 있지만은 옥타브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옥타브 위에 거가 더 커집니다. 대비를 줄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불 때도 앞에는 좀 작게 뒤에는 좀 더 크게 해서 옥타브 올려가지고 빵빵하게 불었어요. 그러면 뒤쪽부터는 약간 좀 몰아치듯이 스타카토가 많이 나와요. 시 시 솔 미 파 시 시 라 파 솔 시 시 시 라 술 파 미 솔 파 미 또 반복 시 시 솔 미 파 시 시 라 파 솔 시 시 라 술 파 미 도 시 미 까지가 이제 반복 이에요.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에 곡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. 이렇게 해서 초록색과 분홍색이 똑같은 음이다. 앞에는 포르테 하고 뒤에는 피아노 하거나 아니면 앞에 거를 피아노 하거나 뒤에 포르테를 할 수 있어요. 뒤에가 이제 피아노 나오니까 그럼 대비를 주기 위해서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식으로 한번 부러보도록 할게요. 그 뒤에는 피아노를 해주고 스타카토로 가볍게 쭉쭉쭉쭉 불면서 크레센도가 있어서 점점 커집니다.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.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어봤고요. 제가 이번에는 메트로놈 없이 조금 더 빨리 처음부터 쭉 불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번에는 두 가게 지는 게 강한가. 다시 한번 disciplinary 고 пес bert을 겨우는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한번 문구에서 깊이 거실 예 sabia. 제가 한 번 문구에서 점점 커집니다. 그리고 다른 가게도 도착한 저녁이 입장하고 난단하려는 것 같아요. 내가 눈구에서 렛츠가 드러쉬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. 저에게 그 강한가의 동놈의 점 저는 뭐 pans을 겨우는 장애인 듯이 지는 것이 강한 건가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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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이렇게 가립올디 오프스 넘버 131번에 4번을 연주를 해봤습니다 박자가 조금 느리게도 해봤다가 빨리도 해봤다가 했는데 오히려 느리니까 더 호흡이 힘들어요. 그래서 손가락이 많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조금 박자를 빨리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